아래 기사에서는 100억 원의 장학금을 통해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트로트계 젊은 인재빈에서의 감동적인 예술적 여정을 살펴보자. 이 행사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존재빈에서는 한때 큰 꿈을 품은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첫날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은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인 트로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왔다. 미스트로트 3분 콘테스트에 참가한 빈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단숨에 대중과 어깨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사위원은 물론 tv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배들과 인연을 맺고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늘 조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업계의 엄마 같은 장윤정. 이 관계는 빈의 예술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협업기회도 확대해줍니다. 빈에서의 경력 중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젊은 인재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빈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그룹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 회장은 빈 씨의 인내와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 그녀가 열정적으로 예술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을 격려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빈에서에게 경제적 장벽에 대한 걱정 없이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빈은 고급 과정에 참여하고 개인 공연을 기획하고 전세계의 다른 트로트 아티스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빈에서의 경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그녀는 다수의 tv 프로그램과 라이브 공연에 참여하며 독특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로트계에서 그녀의 매력은 국내 팬들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산되며 떠오르는 스타로서의 빈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빈에서의 업적과 인기는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내 지역사회지원,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빈의 이야기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실현 불가능한 꿈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빈에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이다. 그녀는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끊임없는 노력과 영감을 주는 상징입니다. 가족과 팬, 삼성그룹 등 파트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빈은 앞으로도 트로트계를 빛내며 한국음악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